오쭈, 너 신은 게 꽃신 아니냐? 인연이 이제 도둑질까지 해? 하긴, 역정놈의 핏줄이니 도둑질이 대수겠냐? 너 이 꽃신 어디서 엄청내냐? 오라버니, 셋 네들 사람입니다. 걔 돼지가 아니란 말씀이 옵니다. 오라버니? 너 지금 나보고 오라버니라 했느냐? 예, 오라버니. 인연이! 아니, 인연이? 아이고, 예, 난정아. 무슨 일이냐? 도련님. 자네 딸련이 미쳤어. 나보고 오라버니라네. 예? 용서하십시오, 도련님. 난정아. 어서 잘못했다고 사죄드려라.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, 어머니. 왜야? 인연이 어디서... 아이고, 아이고, 도련님. 난정아, 너 왜 이러니? 도련님, 도련님. 제가 다시 사죄드리겠사옵니다. 자넨 비키게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내 인연! 보면 어쩔래요, 년아? 어이, 년! 아이고, 사죄드리겠사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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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승보다도 못췄넣. 내 인연! 어머니! 어머니 전혀... 내 인연! 어머니 전혀... 내 인연! 내 인연! 내 인연! 내 인연! 내 인연!